킹덤 킹덤 정면을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정면 아래쪽을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경 감독님과 김은희의 자녀분 참치에 다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세 분 다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경씨가 목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드나씨 미성경씨 참치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훈씨 단독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주지훈씨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도 2019년도 주지훈씨가 맞이합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킹덤과 함께 최고의 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배두나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돋보고 있는 패션센스와 함께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제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잠시 후에 다시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후반전 무게감을 선보여주시는 유승용씨입니다 정면 초록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무대를 정리하고 다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영원 아래쪽